유튜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영상은 여기서부터 수만을 만났습니다. 안으로도 많은 번을 만났습니다. 요즘은 한국의 기사 시간에 대해서 관계자 2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것은 한국의 기사 시간에 대해서 넘버 세븐틴 본자들 일주일 났습니다 이거 생산시청 지광이 관련된 이역도 같이 택백 지광이 교황의 요양이 다 보았 어떻게 시작을 하냐 오케이 왠이 남겨 그럼 이 손을 남겨 손 파인이랑 이러이러해서 먼저 둘지 프로 sane 너는.... 너는.... 너... 너는.... 너는.... 너는..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